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이제 서서히 등장합니다. 자 지금 살펴볼 요 코드는 우리가 예전에 상속 수업을 할 때 살펴봤던 첫 번째 예제를 조금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 전체를 다 비교하시는 건 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예제를 조금 수정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수정된 내용을 만을 이렇게 부각시킨 예제인데요. 자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2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이전 예제는 exam 풀로 끝났다는 뜻이고 이번 예제는 뒤에 숫자 2가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된 메소드 생성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빗살무늬로 표시된 부분은 여기에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건데 여기서는 sheet1 setOperand가 여기 있었던 것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 뭘 바꾼 거냐면 substra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생성자로 left와 right의 값을 이렇게 받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setOperand는 필요 없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값은 left에 들어오고 20은 right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행이 되면 left에 이 값이 들어오고 right에 이 값이 들어와서 this는, this left는 10, this right는 20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하위 클래스인 substractionable calculator를 호출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저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예제의 예제는 방금 보셨던 그 예제를 조금 변형한 건데요. 어떻게 변형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가, 이 클래스도 초기 생성자로 left 값과 right 값을 받는 생성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특성은 여러분이 생성자를 어떠한 생성자건 정의를 하시면 자바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그 에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수업 초입에서 살펴봤던 예제에서 발생했던 에러와 동일하죠. 즉 암시적으로 부모 클래스에 calculator라고 하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substractionable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면 substractionable calculator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전에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calculator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바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를 이미 정의를 명시적으로 해놨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생성자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바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클래스가 상속을 받을 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calculator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기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시는 것처럼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를 여러분이 정의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substractionable calculator 그리고 calculator가 있죠. 이 substractionable calculator는 얘가 생성될 때 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모 클래스가 만약에 이 메소드가 아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선언하면 자바는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위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부모 생성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 생성자를 여러분이 자 제가 예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상위 생성 상위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고도 문제없이 객체가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클래스 자 요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이 부분 있죠. 생성자가 갖고 있는 부분과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 자 옛날 예제를 봐야겠네요.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랬습니다. 자 부모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동일한 메소드를 동일한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위 클래스에서 똑같이 부모 클래스와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요건 중복입니다. 부모 클래스에서도 생성자에 디스레프트 디스라이트의 값을 지정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고 하위 클래스에서도 생성자에 똑같은 로직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중복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유지보수 코드가 많아지는 것 재활용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가 각각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 생성자들이 하는 역할이 같다면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와 똑같은 코드를 요기에 복사하는 대신에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위 클래스가 생성할 생성될 때 생성자에서 호출해서 실행시킬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위 클래스에서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레프트 라이트 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슈퍼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를 의미해요. 마치 디스가 자기 자신 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슈퍼라고 요렇게 해주고 괄호가 붙어있으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 생성자에게 레프트 값으로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을 요렇게 주게 되면 바로 Substractionable Calculator의 첫 번째 매개변수 두 번째 매개변수의 값이 1로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한번 살펴보면 위로 올라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가 슈퍼 클래스죠. 이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정수와 정수를 정수와 정수 두 개를 인자로 주는 생성자로 호출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호출이 되고 여기 있는 레프트 값이 들어가고 라이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자체를 봐서는 효용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요 생성자 안에 있는 본체가 만약에 천줄 또는 만줄짜리라고 하면 그 효용은 분명히 드러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키워드로서 슈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하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초기화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초기화를 해야 된다면 슈퍼 클래스를 일단 호출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초기화를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을 이곳에다가 생성자에다가 위치를 시키시면 그러면 그 상속받은 클래스만이 해야 되는 초기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기 코드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이제 초기화 코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블라블라가 있겠죠. 아주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기화 코드를 슈퍼보다 먼저 등장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하위 클래스의 초기화 코드는 슈퍼 클래스를 호출한 다음에 나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위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하위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된다 라는 것은 그 얘기는 곧 상위 클래스가 이미 인스턴스화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해서 상위 클래스가 미리 초기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만 하위 클래스의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과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성자와 상속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